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이 지금 추산인데 1058조 3000억이랍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정말 거쳐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좀 논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상한 게 쉽게 말하면 채권자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사기 피해자들을 다 구제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발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헌법에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를 국가가 범죄 피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어요. 생명과 신체 거기에 돼 있는데 결국은 보호는 해줘야겠는데 그 보호의 정도가 다른 범죄 피해 사실 전세사기 피해가 범죄 피해 아닙니까? 다른 범죄 피해자들하고 관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더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될 그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서 제주 지역에 미분양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주택정책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왔었는데 1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제주에서는 내 집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폭등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신호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희망을 꺾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주 도정에 제주 지역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재현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2부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주제넘은 소리가 안 돼야 될 텐데 인지도 높으신 분 적각도 높으신 분이니까 주제넘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피부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주택과 관련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세금의 문제하고 또 집을 살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문제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적인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얘기하잖아요. 공적금융. 임대주택이나 또는 주거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살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도 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살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내준말이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단순히 그냥 여기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라는 게 있죠. 사실 정신적인 가치라는 것들이 이게 좀 우리나라는 다른 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좀 유독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사님 네. 좀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게 결기가 있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결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주거복지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부동산 정책을 좀 꼼꼼하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민들이 좀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2도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특별법이 국제재단에서 특별법이 되고 나면서 여러 가지 뭐 제2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2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했을 경우에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2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여러 가지 제2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제2도라고 하는 섬이 갖고 있는 이 지리적 한계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제2도는 대외 자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제2도의 땅과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제2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실구매자들이 영원히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특별법 안에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책은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주체는 제2도전입니까? 제2도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집이라는 게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박사님 말씀은 그거네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그걸 제도 안에다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매이신 건 이제 좀 해결되셨습니까? 슬픈 얘기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제주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전세 비율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적어요. 한 6%대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좀 체감함이 좀 덜 됐을 뿐인데 오늘 나온 뉴스 제가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제주에서도 오피스텔 깡통 전세 의혹이 불거져서 이게 한 3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80여 명의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좀 위험한 것들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오늘자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뭔지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2023년 6월 1일자 시행입니다. 오늘이 6월 1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시법입니다. 2년간. 2년 한시법. 2년간만 하고 그다음에 원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빠졌어요. 그래서 주거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세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되고요. 아, 심사를.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입주 전에도 당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개념은 확정일자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깡통 전세로 인해서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도에 나왔을 때 그 절차를 중단시키게 하고 또 우선 매수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또 우선 매수의 권리를 갖게 했을 때 필요한 금융의 지원을 받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전세는 주택 전세만 해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 그 피해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그렇게 지금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확정일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예 구제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 반발이 큰 거죠. 사기 피해자임을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라고 하는 게 따져보면 자신의 전재산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로 심하게 되면 당장 어디 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것조차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노국스러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긴급한 구제 대책에 비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긴급한 구제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비판적인 목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법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전세를 하면 근저당 설정하고 뭐 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도 전세금의 일정 금액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이 나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세금액이 높아진다거나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전세금 자체가 전세가 부동산 가격이 한 70% 80% 많게는 90%까지 가게 됐는데 최우선 변제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1억 5천인가 2억 얼마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금액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자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맹점들이 있는 거죠. 약간 허점들이. 세세한 부분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하는데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사실 목돈을 주는 거잖아요. 목돈을 맡겨놓고서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사기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걸 원하는데 지금 이 특별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좀 논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쉽게 말하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는 불가능력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했죠. 사기 피해자들을 다 구제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이거 국가가 사기 피해자를 다 구제해 되느냐라고 하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희룡 장관 발언이죠. 일단 보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선예 피해자잖아요. 선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 국가가 그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소위 말하면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소위 말하면 작정하고 이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대요. 처음에 이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분야를 일반 국민들이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분야를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모르고 당하는 피해. 전세 사기 피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냐. 이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부실 채권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전세금 채권. 그 채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주고 사주면 거기서 피해자분들은 보증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이 문제만 봐서는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세금 채권은 부실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전세,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러한 부실 채권을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부실 채권인 경우에는 그걸 20만 원에 매각을 할 것이냐. 50만 원에 매각할 것이냐. 이런 부실 채권의 평가 금액이 있는데 이 변제를 부실 채권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사주면 거기서 본인 피해자분들이 전세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한 부실 채권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빠뜨린 겁니다. 만약에 그 조항이 이 법조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은 금액의 10%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시장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한시적인 법률, 한시법으로 이 법을 만든 이유도 국가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를 국가가 범죄 피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어요. 생명과 신체 거기에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는 해줘야겠는데 그 보호의 정도가 다른 범죄 피해, 사실 전세사기 피해가 범죄 피해 아닙니까? 다른 범죄 피해자들하고 관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만 더 특별히 보호해줘야 될 그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서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읽은 거죠. 선의의 피해자인데 안타깝지만 지금 법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얘기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안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약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국토부 2차관이 얘기를 합니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나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피해액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들 국가가 다 보호할 수가 없다면 없다면 어느 선까지 우선은 보호할 것이냐. 제가 말한 건 우선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없어. 이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조항들을 추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계속 넣을 수 있는 것이냐. 결국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합의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을 다 사줬다. 우리도 그런 방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자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행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점도 국회가 점도 많은 고민과 또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권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 국회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90%가 넘게 되잖아요. 전세 보증율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가 나오는 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라는 게. 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면 실입주금 3천만 원 실입주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 게 결국 그거야말로 깡통전세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 요율을 좀 낮춘다거나 라고 하는 제도적인 방법들도 차근차근 후속 입법 조치가 마련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이 전세학의 특별법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일한 제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제시대부터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희한하잖아요. 채권자가 부실채권이 나면 그 부실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치에 모든 걸 월세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다 구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해서 일종의 면피 같은 면피용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다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속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얘기도 좀 듣고 실질적인 대책이 뭐냐.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전 정부 탓하고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 탓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부분들이 정쟁처럼 느껴져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볼성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두 분과 함께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오신 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이 지금 추산인데 1058조 3천억이랍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정말 거쳐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얘기도 좀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